네, 굿모닝뷰 전일 나온 국내 기업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사거래 연속으로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결국 시가총액 400조 원도 무너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6만 7천 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은 399조 9,754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 증시 전반의 매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 또 파운드리 분야 경쟁력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미터 공정 분야 수율, 그러니까 전체 생산품 중 양품의 비율이 30에서 35% 수준에 그친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6만 원 중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업의 개별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재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와 기구 설계, 플랫폼 등 R&D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업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관련 경력 사원 모집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R&D를 진행한 분야는 충전기 상태와 충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또 충전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쪽 분야가 중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직접 전기차 충전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 솔루션과 LG이노텍 등 그룹 내 계열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관련 협력사들의 수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게임 사업을 분사해서 본격적인 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미국 내 법인을 신설하고 이 법인에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신설 법인 이름은 현 게임 사업부의 조직명을 딴 하이브 IM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B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음악 레이블 사업에서 이렇게 게임과 NFT, 메타버스 등 신사업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크래프톤과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이브가 보유한 IP와 메타버스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언제나 BTS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왔는데요. 최근에는 또 병역특례법안 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트북도 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블 노트북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OLED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LG디스플레이는 앞서 레노버에 이어서 HP에도 폴더블 OLED 공급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생산 라인도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애플과 인텔도 관련 노트북 출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폴더블 OLED 시장의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OLED 관련주들의 새로운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업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 ön센터